한국교육기술대학! 기술교육대학교!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들 불빨간서충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계하게 됐는데요 지금 어때요? 기운이 어때요? 일단 이 젊음 아주 기분이 좋고요 처음에 딱 왔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저기 불빛 끝까지 학생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데서 별인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노래는 별 보러 갈래 들려드렸는데 두 번째 노래는 뭐였죠? 일단! 부를 싶은 거 있어요? 저희들 불빨간서충기 노래를 함께 하시려면 같이 노래 부를 거죠? 네! 저랑 함께 즐겨주시려면 두 배로 저렇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일단 아는 곡부터 가야되지 않겠어요? 네! 썸을 타봅시다 썸을 받아야되고 대답해요 네! 대답해요 네! 대답해요 네! 대답해요 네! 대답해요 네! 변이상장갖고 잘못인가요 아니! 아니! 제가 완전 시했던 듯한 여잔들 대답해요! 그냥 좋아한다 말도 안되는걸요 그래요! 솔직하게 난 예! 말하고 싶어요 사랑쳐! 사랑해 주지마! 내 눈 보여줘! 사랑해 주지마! 사랑해 주지마! 하단정의 머릿속에 힘이송마늘이 그냥 한 번 봐라 벌레겨 다같이 나 오늘 눈에서 뱉어둘을 거야 나 내일 매일 내게 전화도 할 거야 기다려놓은 날이 달래 사로운 날아 맛있는걸 먹으러 다 낼 거야 넌 함 스윗 산하 정말 잘 들어봐 넌 함 스윗 산하 흔들어 그냥 좋아한다 말도 안되는걸 아니요 솔직하게 난 뭘 안고 싶어요 사랑쳐! 사랑해 주지마! 넌 맘을 부여줘! 사랑해 주지마! 사랑해 주지마! 한계좋은 머리 속에 미소 많으리 그냥 한 번 만나고 내게 나 오늘부터 넌 삶을 한 번 사둘 거야 매일 매일 내게 전화도 할 거야 별거로 못붙는 날이 달래 사로운 너랑 맛있는걸 먹으러 다닐 거야 사랑은 이렇게 생기는 일 아니겠어 어쩌면 내 맘에 맞춰대 내게 달아보는 거니 너는 오늘도 내게 철꼬만 가져줘 나 한 번 더 너에게 다시 달려가 볼 거야 나 오늘부터 넌 넌 넌 넌 매일 매일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맛있는걸 먹으러 다리 다닐 거야 소리질러 너는 날 aż 버 studies 넌 넌 넌 lequel 노로 잊어 vak 오늘 좋고 기나고 뒤를 돌아볼 때쯤 널 붙였던 넌 넌 how sweet and how 정말 잘 꾸는 걸 넌 how sweet and how 정말 잘 꾸는 걸 감사합니다! 오 노래 잘하는데! 노래 너무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